600여 년을 버텨온 천연기념물인 송리산 정의품송의 대를 이을 후계목 육성이 한창인데요. 보은군이 정의품송 후계목을 활용해 친환경 수목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세조의 어가 행렬을 도와 벼슬까지 받은 천연기념물 103호 정의품송. 추정 수령만 600년이 넘어 수세가 약해지자 직접 씨를 받아 키운 후계목을 양성하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품송 후계목을 키워 수목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내후년까지 2만기 규모의 수목장 조성 사업에 이 후계목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소나무라는 정의품송의 상징성이 큰 만큼 추모도 하고 쉴 수도 있는 자연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도 천연기념물 자원화와 공익적 활용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세부 계획에 대한 문화재청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상반기 정의품송 후계목 수목장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